내 사랑 날 내 사랑이 내 사랑이 영혼도로 사랑한다 내 사랑 내 사랑 아 잠깐만요 지금 한화 두스 코치 마운드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스를 바꾸나요? 아 그럼 바꿔줍니다 또 볼까요? 9회 초 투아웃에 두스를 바꾼다는건 어떤 의미로 보이십니까? 이 연장으로 가지 않고 이 9회의 경기를 꼭 끝내야 되겠다는 감독의 어떤 단원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 7대8 투아웃 1점 차로 뒤지고 있는 한화의 9회 초 수비 마운드는 권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올 뻘 좋다 빨리 5회 투스 곤영 이제 초구를 던집니다 아 좋아 좋아 잘한다 시원한 직구예요 오늘 공기 상당히 궁 끝이 좋아요 빨리가 아주 좋습니다 통쾌한 원 스트라이크로 타자를 압박하는군요 네 2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3구 쭉, 3구 쭉, 바울입니다. 이 볼의 속도가 빠르다 보면 박맹이의 중심에 정확히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3구. 어, 하나 더 가을 쪽에서 지금 관중의 난이 보는데? 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지금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인데. 아이들도 보고 있어요. 아, 자제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잠시 경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권혁 선수 집중해줘야 돼요. 간다! 네, 권혁 선수의 불꽃가등 패스트볼! 골! 3D를 잡아냈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정강판이 지금 조란합니다. 권혁 자신한테 우석을 넘어서 사세요! 권혁 선수의 불꽃을 넘어서 사세요! 권혁 선수 권혁 선수 권혁 선수 권혁 선수 권이保이